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상품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내놓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워낙 그 분야에 전문가거나 자신이 있을 때 금융상품에 이름을 걷는데요. 그 이름을 걸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유동헌 유한타 증권의 전략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미국의 기술주 풍락을 계기로 해서 미국 증식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식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증식이 정말 잘 올랐죠. 3월 말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S&P가 약 60%대 중반 그리고 나스닥은 나스닥 100개업으로 따지면 84%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금액 그러니까 5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옵션으로 질렀다. 뭐 이런 코를 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를 했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2000년도 닥한 버블의 붕괴가 일어났었던 2000년 3월이죠. 그때와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면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폭락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질문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한동안 잘나가다가 이렇게 폭락을 계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거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거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000년도 3월 달에 폭락장이 나왔던 이유하고 지금에 나온 10% 조정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0년도 3월 달에 폭락장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때의 나스닥 기업들,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정말 좋은 기업들이 실적이 2년 이상, 3년 가까이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가 넘던 기업들이 10%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꾸 P-Multiple이나 PBR이나 이런 것들이 10배, PBR은 거의 50배 이상 이런 식으로 PBR은 10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나스닥 100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너무나 기업 이익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5%대이던 것이 지금 거의 23%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기업 실적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는데 2,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80%의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관련 100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고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때 오는 10%의 조정은 계속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 조금 시작 정도로 생각하고 정말 진짜 큰 거품이 나스닥 100 기준으로 놓고 2000년 3월까지의 숫자로 계산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10%, 20% 더 오르는 게 아니고요. 뭐 한 40%에서 뭐 좀 많이 가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게 거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품 논쟁, 거품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근데 그 국내 증권사들은 너무 얍삭바르게 5점 엊그제까지 밀객 주식을 추천하다가 떨어지니까 중국 주식 하는데 중국 주식은 어떻게 봅니까? 네. 중국 주식은 2018년 10월달부터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췄던 지수로 보시면 심천종합지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 미국으로 따지면 나스닥 같은 그런 지수인데 그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왔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근데 최근에 오히려 저희는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나눈 숫자. 그 숫자 대비해서 더 많이 들고 가느냐, 더 적게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초과로 들고 가느냐, 덜 들고 가느냐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계산해보면 중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로 들고 간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오버웨이, 굉장히 초과로 들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11%보다 미만으로 가져가면 이제 언더웨이시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적게 들고 가는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20% 정도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네, 중급 비전을. 최근에는 10% 미만으로 축소해라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상반대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5년을 놓고 보거나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의 이익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딱 지난 2주만 놓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A50이라는 중국 대표 50개 기업 아니면 CSI 300이라는 대표 300개 기업 이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 대비해서 점점 축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중개 반도체 아닙니까? 네,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또 은행주들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비싸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중 축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의 백기업들은 지난 2주만 놓고 보면 오히려 주가는 빠졌는데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는 괴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더 팔고 미국을 더 사는 전략이 맞지 미국을 팔아서 중국으로 간다. 이거는 지금 좀 너무 늦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의 유망 섹터. 우리 시청자분이 손에 잡히는 걸 바라거든요. 유망 섹터.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망한 섹터별로 유망한 종목이라 얘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외국계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해봤기 때문에 보통 리서치 하신 분들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좋아하세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편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굉장히 성장주에 대한 치중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훈 글로벌 자산배분 랩도 저희 포트폴리오 상의 구성을 보시면 70%가 성장주예요. 가치주 비중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기회 성공했었죠. 네. 그렇고 수익률이 거기에 뒷받침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 마갓 이런 대표 미국 대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또 요즘에는 줌 비디오라고 이런 종목도 저희가 9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 기업들이 제일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번에 빠질 때 나스닥이 10% 정도 받았으면 이 기업들의 평균 하락폭은 16%. 1.5배 정도 더 빠졌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을 5년으로 놓고 보시면 연간 평균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73.7%가 나와요. 기간은? 기간 5년인데 매년 면 평균. 이거 복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 한국계 미국에 계신 헬츠판드 매니저가 계신데 아마 아시는 분이시다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렸다. 조단위의 수익을 올리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들이 만약에 꺾이기 시작했다. 16%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끝났다. 그러면 이제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지금 계속적으로 매력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 중에서 테슬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저는 정말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은 있으나 빠질 때마다 더 투자를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들여다보는 펀드멘탈적인 부분, 성장인 부분 그리고 또 테슬러가 해낼 수 있는 이 플랫폼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런 대표적인 이 9개 기업들의 미래는 상당히 아직도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괄부터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채권의 매력도가 있다면 채권에 투자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상 한 20% 정도 들고 가는 금 금 같은 매력도가 있는 어떤 카마더티 원자재도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믹스를 해서 일정 부분에 초과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실질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채권보다는 주식이 좋다. 그리고 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을 들고 간다. 이 정도의 큰 그림으로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조언을 잘 하시는 거로 이렇게 시장에서 유명한데요. 오늘 시점에서 투자자본 내인데 한 말씀 딱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마음이 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또 대표적인 기업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의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달러는 기축통화이라서 달러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에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말씀하셨던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새겨 드리실 것을 권하면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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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